자동교반 건조기 야무다 1800DW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농수산물 건조시 어려움을 해소하였으며 버튼만으로 작동이 가능해 빠르고 편리하여 작업 효율이 탁월한 제품입니다. 또한 고추, 멸치, 대추, 약재, 육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작업이 필요 없으므로 노동력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야무다는 버튼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브러쉬가 작물을 일정하게 뒤집어주기 때문에 피나리를 억제하고 부수한 품질을 균일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. 하루에 6, 7번 정도 뒤집을 때 건조시간을 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 고품질 농수산물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작업 효율성을 배가시켜줍니다. 야무다 1800DW의 특장점으로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균일 품질 2배의 효과, 균일 건조시간 50% 단축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쉽고 간단한 조작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한양테크는 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인증업체이며 농림축산식품부 R&D 우수성을 선정받은 업체입니다. 한양테크는 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인증업체이며 농림축산식품부 R&D 우수성을 선정받은 업체입니다. 한양테크는 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은